자 우리 이전 시간에 콜백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인자로 전달된 이 첫번째 파라미터의 매개변수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로그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문서에서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라는 부분 로그인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로그인이 되었을 경우에 스테이터스가 커넥티드라고 나온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만약 리스펀스의 스테이터스가 뭐라고 써있어요 커넥티드라면 로그인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적고 커넥티드가 아니라면 로그인 되어있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라고 보면은 우리 그 여기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전 지웁니다 자 여기에 글 본문 어디죠 바로 여기 제목 제일 위쪽에 보통 로그인 인증은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인풋 타입은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의 id 값은 authentication 인증이라는 뜻에서 btn 이라고 하는 버튼을 줬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여기에 이렇게 출력될 건데 로그인 되어있다면 제가 그 로그아웃 이라는 레이블이 나오고 로그아웃 상태면 로그인 하란 뜻에서 로그인 이라는 레이블이 나오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버튼은 아직 로그인 되었는지 되어있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전까지는 체크 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는 체킹 땡땡땡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서 로딩 중이다라는 걸 사용자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id 값이 osbtn인 저 버튼을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샵 밸류를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니까 로그아웃 하라고 로그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로그인 하란 뜻에서 로그인 하어입니다 그리고 걸 선택하고 로그인을 로그인 하다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 된 상태에요? 되지 않은 상태에요? 현재 로그인 된 상태에요? 되지 않은 상태에요? 현재 로그인 된 상태에요? 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럼 이제 로그아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이 레이블이 적당하게 표시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